이 자막은 왜 굴러들어온 행복을 단번에 잡으리나 원하던 대로 베네수ول아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원래 현실은 평화로울 수가 없는 법이야 매 순간이 생조를 위한 갈등과 고뇌의 연속인 거지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고 어쩔 텐가 날 찌르든 인연을 찌르든 난 손해볼 거 없는 장사야 꿈속에서 피를 흘리니 나는 현실에서 또 한 번 피를 흘리게 될 거다 명심해라 선택을 잘해야 될 거야 날 찔러 날 찔러봐 은호야 이따가 보자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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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한우야. 한우야. 여기 넌 있으니깐. 왜 이곳에 서 있는 걸까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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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